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스와 관광중어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뭣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그이 칸 이샤 명사마, 그이 칸 이샤 명사마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A는 유기간이 지났습니다. 라는 표현을 A는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A 이징 꾸어치러, A 이징 꾸어치러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제가 침을 어디어디까지 옮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워바싱리 판다오 장소, 워바싱리 판다오 장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19번째 시간, 심화호텔 두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브로길에 나와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까?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예약하다 한자 그대로 유유에, 유유에, 알려주다. 까오스, 까오스. 예약 번호 유유에 하오마, 유유에 하오마. 방비용, 방값 또는 숙박료를 의미하죠. 방, 휘, 방, 휘, 살다, 머물다, 묵다, 쭉, 쭉, 몇 호, 지허, 지허 아침 식사를 의미합니다. 조, 찬, 한자 그대로 자, 찬, 자, 찬 언제, 언제부터, 어디, 어디서 붙어라는 기점을 의미합니다. 시간이나 장소 앞에 종, 종 자, 시작하다. 우리말 한자어 개시, 개시하다는 의미겠죠. 가이쉬, 가이쉬 치다, 쓸다, 치고 쓸다라는 청소하다. 다사, 다사 정리하다 한자 그대로 정리, 정리 손님 방, 객실을 의미합니다. 커 방, 커 방 부르다, 깨우다, 불러 깨우다 즉, 모닝콜라다 짜오싱, 짜오싱 머머 할 겁니다. 추축조동사 동사 앞에, 회 회 파견하다, 사람 사람을 보내다 파이른 투숙하다, 비용 객실료를 의미하겠죠. 주, 수, 회 주, 수, 회 포함하다, 포괄 한자 그대로 사 classrooms said it will run 수, 생삽 일 먼저 사전에, 시, 신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충고 공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앞에서 정리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 바로 두 번째 문장에 나와있네요. 예약 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우리가 눈여겸을 표현한 바로 뭐뭐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이겠죠.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뭐뭐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문장 그대로 의문문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뭐뭐를 알려주세요? 라는 청유의 문장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정리해본다면 알리다, 알려주다, 까오스, 까오스, 알려주다, 나 즉, 나에게 알려주다, 까오스워, 까오스워 뭐뭐뭐해 주세요, 알려주다, 나 즉, 저에게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칭, 까오스워, 칭, 까오스워 그래서 저에게 뭐뭐를 알려주세요라는 패턴을요. 칭, 까오스워, 주르륵 칭, 까오스워, 주르륵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본다면 첫 번째,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즉,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칭, 까오스워, 띠, 화, 하, 오, 마 칭, 까오스워, 띠, 화, 하, 오, 마 이렇게 말할 거고요. 이걸 응용해서 여권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저에게 여권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칭, 까오스워, 후, 띠, 화, 마 칭, 까오스워, 후, 띠, 화, 마 이렇게 그 뒤에다 하고 싶은 말만 딱딱 넣으면 멋진 문장 다양하게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있는 예약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말도 저에게 예약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칭, 까오스워, 띠, 위, 에, 하, 오, 마 칭, 까오스워, 띠, 위, 에, 하, 오, 마 외국어 공부해지는 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 문장 조식은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라는 표현이 확 들어옵니다.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언제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언제 언제부터 시간 앞에 총 시간 앞에 총 시작하다란 말을 개시하도록 이해하는 카이시 카이시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합쳐서요. 언제 언제부터 시작하다란 말을 언제 언제부터 개시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종시간 카이시 종시간 카이시 먼저 이 패턴을 가지고 간단한 문장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라는 말을 종지 뱀 카이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라는 말 역시 종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대답으로 2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종 량댕 카이시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A는 언제 언제부터 시작하다란 말을 A 종 시간 카이시 A 종 시간 카이시 이렇게 패턴을 응용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또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회의는 9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회의 종 지우 뱀 카이시 회의 종 지우 뱀 카이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점심은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점심이란 말을 오찬 한자 그대로 쓰는 우찬 종 시 뱀 카이시 우찬 종 시 뱀 카이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사우나는 6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상 나 유 종 뱀 카이시 상 나 유 종 뱀 카이시 이렇게 다양한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조식은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조차는 아침 7시부터 개시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자우찬 종 자우 샹 치 뱀 카이시 자우찬 종 자우 샹 치 뱀 카이시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다음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문장 룸 청소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우선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패턴은 바로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바로 이거겠죠. 중고의 특징! 한 단어의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동사 앞에 쓰이는 초동사 크이 크이라는 표현은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뭐 해도 된다? 괜찮다? 세 번째 뭐뭐 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도 자주 쓰이는 뭐뭐 할 수 있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뭐뭐 시 가능한가요? 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를 구할 때는 무조건 크이 슘머슘머머 무조건 크이 슘머슘머머 이 표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공부의 지름길은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내일 올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밍티엔 크이 라이마 밍티엔 크이 라이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응용해서 수업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크이 샹크 마 크이 샹크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환전이 가능한가요? 라는 말을 크이 환치 마 크이 환치 마 이렇게 자신있게 응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룸 청소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탁탁치다 쓸다 즉 청소하다라는 다사 다사 청소하다 방 방을 청소하다라는 말을 다사오 방지엔 다사오 방지엔 그래서 뭐 뭐 해도 된다 청소하다 방 다 방을 청소해도 되나요? 라는 말을 크이 다사오 방지엔 마 크이 다사오 방지엔 마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여덟 번째 문장 몇 시에 모닝콜 해드릴까 이런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몇 시에 뭐 뭐 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겠네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몇 시에 뭐 뭐 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을요. 몇 시에 뭐 뭐 해 합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몇 시라는 의미하죠. 지랜 지랜 몇 시에 하다 즉 몇 시에 뭐 뭐 하나요? 라는 패턴을 지랜 동사 지랜 동사 그래서 뭐 뭐 해야 한다 몇 시에 하다 즉 몇 시에 뭐 뭐 해야 하나 라는 패턴을 야오 지랜 동사 야오 지랜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몇 시에 밥을 먹어야 하나요? 라는 말을 야오 지랜 츄 환 야오 지랜 치 환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몇 시에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말을 야오 지랜 준비 야오 지랜 준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세 번째 몇 시에 시작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야오 지랜 카이 시 야오 지랜 카이 시 이렇게 동사만 딱딱 바꿔끼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몇 시에 모닝콜 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을 몇 시에 모닝콜 해야 하나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첫 번째 모닝콜 하다라는 말을요. 부르다 깨우다 즉 불러 깨우다 라는 두 글자 동사 짜오 싱 짜오 싱 이 단어의 구성을 이해하면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몇 시에 부르다 깨우다 즉 몇 시에 불러 깨울까요? 몇 시에 모닝콜 할까요? 라는 말을 지랜 짜오 싱 지랜 짜오 싱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좀 더 의미를 확실히 한다면 뭐뭐 해야 한다 몇 시에 불러 깨우다 즉 몇 시에 모닝콜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야오 지랜 짜오 싱 야오 지랜 짜오 싱 이렇게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열두 번째 문장 미리 체크아웃해야 됩니까?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미리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표현이겠죠. 앞에서 배웠듯이 뭐뭐 할 수 있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이와 같은 상황의 허락을 물어볼 땐 무조건 그 이해의 스무슨 뭐뭐 그 이해의 스무슨 뭐뭐 이렇게 정리해졌습니다. 중국의 특징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의 허락을 구할 때는요. 이것 말고도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구조인 넝 스무슨 뭐뭐 넝 스무슨 뭐뭐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체크해볼 단어는 바로 디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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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단어인데요. 원래 디치엔은요. 앞당기다란 동사로 쓰입니다. 이 단어가 뒤에 다른 동사를 이끄게 된다면 즉 디치엔 동사 디치엔 동사 이러한 구조는요. 앞당겨 어떠어떠한 동작을 하다 즉 미리 어떠한 동작을 하다 이렇게 이해해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뭐뭐 해도 되나요? 즉 미리 뭐뭐 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의 허락을 구하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앞당기다 디치엔 디치엔 앞당겨 뭐뭐를 하다 디치엔 동사 디치엔 동사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앞당겨 뭐뭐 하다 까 라는 구조 앞당겨 뭐뭐 할 수 있나요? 즉 미리 뭐뭐 할 수 있나 이런 패턴을 넝 디치엔 동사 마 넝 디치엔 동사 마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탕으로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자 첫 번째 미리 차에 타도 될까요? 라는 말을 앞당겨 차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즉 오르다 차 차에 오르다 라는 상처 상처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넝 디치엔 상처마 넝 디치엔 상처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요. 미리 퇴근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앞당겨 근무를 끝마칠 수 있습니까? 즉 여기서는 끝마치다 근무 근무를 끝마치다 라는 샤반 샤반 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넝 디치엔 샤반 마 넝 디치엔 샤반 마 그래서 본문에 나온 미리 체크아웃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요. 앞당겨 방을 뺄 수 있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넝 디치엔 퇴이 황 마 넝 디치엔 퇴이 황 마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보소 관광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 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뭐뭇을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을 징까오스와 주르륵 징까오스와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몇 시에 뭐뭐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을 몇 시에 뭐뭐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야오 지이된 동사 야오 지이된 동사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미리 뭐뭐해도 되나요? 라는 표현을 앞당겨 뭐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넝 디지엔 동사 마 넝 디지엔 동사 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이진 늦이 엣지